자 가보도록 하죠 여기서 아 이거 자 패드를 또 잡고 있네 패드로 안되지 아 길이 어딘지 모르겠죠 저기 길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여긴 내가 왔던데야 갔던데를 또 가는거구요 저기 갔던데 혹시 이건가? 아 어디키인지 모르니까 어디키야? 베이스먼트키 베이스먼트가 어디야 베이스먼트 기지키 아 지하실 지하실 베이스먼트가 지하실이지 야 지하실 가자 지하실 야 다시 타고 올라가 아니 타고 못올라가네 그럼 다시 가야된다는 소리네 다시 삥 돌아서 왔던길 다시 가서 그대로 가야된다는 소리야 스노우 나의 힐드 아지긋아!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야 재정전 왜 안해 재정전 으아아아 좋아 와 겁나 깜짝 놀랐어 진짜 이거 어제 전에 없었는데 갑자기 어떻게 생긴거야 라고 하네요 네 주인공이 아니 이거 아까 전에 없었잖아 근데 왜 갑자기 생긴거지 라고 합니다 나도 몰라 이만 주인공은 소리로 무섭게 하는구나 소리로 무섭게 하는구나 마치 암레시아처럼 암레시아 두근두근거리는 소리는 정말 참을수가 없는 공포를 두죠 너 여깄지 인마 내가 다 알아 없네 나 지금 있는줄 아는데 없잖아 내가 어휴 오 깜짝이야 어 어따 아 날 죽였어 그래 널 죽였다 인마 잡았다 여러분 어서오세요 조준사격이요 조준사격 이거 없어야될걸 후레이스가 없어야 조준사격이 될걸요 이렇게 해야지 조준사격아 아 이건 때리는거네 믿을마우스? 아니예요 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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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지하실 킨 지하실 킨데 왜 다 건들겨 어어 나 진짜 왜그러는 니네들 아 나 진짜 야 예고하고 오라고 예고 도전장 던지고 오라고 도전장 던지고 오면 내가 받아준다고 와 나 미치겠네 진짜 여긴가 아 여기 아닌거 같은데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빨리 그러면 팬티 갈아입고 오세요 질렀습니다 아 여기 여기 아닌거 같은데 여기 어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어 제 특징은 나오면 죽이고 버튼있으면 눌러보고 지뢰대가 있으면 땡겨보고 예 뭔가있으면 해보고 옮겨보고 밀어보고 당겨보고 다합니다 이거 어디야 스나이퍼 스나이퍼 내루라고 불러주세요 스나이퍼 내루라고 불러주세요 엔딩이요? 딱 하나만 볼거에요 아 이거 나 하는것도 싫어 지금 하는것도 싫어 중간에 관두고 싶은 마음이 지금 굴뚝같애 어 이거 열렸다 신상력 어서오세요 어 총알이에요 이거 중간에 총알 남았을때 리더링하면 총알만 채워지려나? 이거 탄창수로 되가지고 탄창이 없어질거 같아서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어 저 녀석은 뭐지? 어 저 녀석은 뭐지? 어 저 녀석은 뭐지? 어 저 녀석은 뭐지? 어 저 녀석은? 어 젊은거는? 어 저 녀석은? 어? 여기 있는데 헤드샷 맞으니까 귀신도 죽는군요 헤드샷을 맞아야 돼 헤드샷 귀신이고 뭐고 헤드샷을 맞아야 돼요 애들이 머리가 약해 귀신도 헤드샷 맞으면 죽어요 모든 게임의 진리 헤드샷 아 자살하는구나 자살해 자살 자살이야 잘해야 돼 조금만 보고 있으면 안 돼 조금만 길게 보고 있으면 안 돼 조금만 길게 보고 있으면 안 돼 조금만 길게 보고 있으면 안 돼 어 뭐야 아 어떡해 아 말도 안 돼 저걸 어떻게 죽여야지 잘 죽였다는 소리를 듣지 저걸 어떻게 죽여야지 잘 죽였다는 소리를 듣지 소리를 듣지 이거 귀신은 죽었어요 두발이야 굴발 여기도 있잖아 빨리 죽여야 돼 빨리 이게 이 상태에서 당장하면 총을 네발 다섯발을 버리는 것 같아 왠지 그지 그지 아예 버리는 거야 이거 끝까지 다 쏴야 돼 그래야 안아까운 거야 후 쟤를 보자마자 2초 2-3초내에 죽여야 돼 2-3초내에 죽여야 돼요 마음이 공포게임의 단점은 마음이 조마조마하다는 거야 항상 단점이 아니라 아무튼 그거는 놀라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항상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죠 오 쌍수 야 쌍수 마스터를 못했어 얘가 얘가 가벼운 발걸음을 못찍어내 스킬 스킬 가벼운 발걸음 고양이 걸음을 못찍었어요 그래서 얘가 얘가 느릿느릿하게 온 거야 어디로 가야 되지? 오 저장 저장 아아 저장 저장 이 헤헤헤헤 자 어디로 가야 돼? 일로 들어가서 일로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뭔경우야? 한바퀴트 온거잖아 이러면 여기 뭔가있나? 여기 뭔가있나? 어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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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에서 길이 몇개가 있었죠? 이쪽은 아니고 오 오 호 에너지 채우자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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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bakan 휴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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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오불 빨리 해줘야되 심오불 심장마미 안걸리려면 심장에 안 놀래려면 후 심호흡을 해야해 심호흡을 끊어 끊어 이렇게 숨쉬기도 하고 심호흡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동요도 부르고 아니 여기 지금 왔던데잖아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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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건 정말 진짜 이거는 좀 숨막히는 듯한 깜짝 놀래는 듯한 숨막히는 듯한게 아니라 삑 아 그러니까 깜짝 놀래는 공포야 내 제일 싫어하는 공포야 원래 아웃라스는 아웃라스 공포는 숨막히는 공포거든요 그러니까 찍소리 못하게 하는 공포야 근데 이거는 깜짝 놀래는 공포에요 그래서 긴장을 계속하고 있어야 돼 이런 게임료는 긴장감이 엄청 높아가지고 하고나면 어깨가 뻥은해요 어깨가 아주 결력결력 갑독티라 갑독티 게임들은 아주 그냥 근데 나 여기 왜 온거야 아 왜 한바퀴 계속 돌잖아 뭐 얻은것도 없는데 쟤네 죽은거밖에 없어요 아 비디오 테이프 얻었구나 비디오 테이프는 뭐 텔레비전 비디오 있는데다가 틀어야되나 이게 뭐 안되냐 엘리베이터가 무언가 꼈대 아 여기 물이야 돼지도 스토리가 있나요? 나 돼지 안해봐서 모르는데 나 돼지 안해봐서 모르는데 이거 그냥 생존 게임으로 알고 있는데 그쵸? 그쵸? 맞죠? 갑자기 확 나오지 마라잉? 이 갑자기 확 나오면 그 반칙이여 돈을 딱 던지고 라니깐 아 이거 뭐가 있는데 4층이다 어 4층 여기 가야되는데 이쪽인가? 이쪽인가? 아 여기 왔던데잖아 어 왔던데가 아니잖아 여기 이상한데 또 생겼다 여긴 또 어떻게 해가 저긴 아름에 순찰자님 맞춰보세요 또 길을 잃어버린데로 이거 길 또 어디로 가야되냐 2층으로 가야되나? 지금 4층이 목적지인데 아 불안 깨어지나? 아이씨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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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번호를 비밀번호를 비밀번호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지금 노트에 뭔가 있다는 소리인데 잘 보면 있을거야 아닌데 없는데 어 잠깐만 노트가 1234 아니야 1243이야 1243? 아니에요 이거 무슨 힌트가 있을텐데 하... 좀 길을 잃어버린 것 같거든요 이게 계속 있네 이 그림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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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어 혹시 이거 이거 비디오? 비디오? 아 이게 아닌데 2층으로 가볼까? 2539 아까 그거 아까 그... 그 열쇠 거시기 그거 예 아닙니다 이씨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2층은 아까 막히지 않았나? 어? 어 여기 좀 틀려진 것 같다 아가하고 똑같은 것 같지 않은데? 아... 나 지금 긴장 긴장 장난 아니다 달라진 것 같긴 한데 여기 지금 나 왔다 왔던데 아니야 여기 왔던데 여기 지금 재미onnチャンネル 오 깜짝이야 오우씨 아... 그냥 치맛장 contacting 아유 비디오 있다 비디오 ㅋㅋㅋ 시미ble 어이 삐이이이이이이이이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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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어떤거 걸린거야? 여긴 뭐야? 야 다 막혀있으면 어쩌라 아 내려가는게 있나 아아 총알? 총알 어디 어우 총알 총알 여기도 총알 뭔가 이상한데 총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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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립 시립 아니 저건 전기톱 소리잖아 어이고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이마정기톱만 좀 봐 내가 전기톱의 영수야 오! 가까워 하지마! 가까워 하지마! 전화전하구요 이거 어디에 맞춰야돼? 에너지가 안나는데? 이거 어디가 약점이야 나갈수있는길을 막아놓고 제발 나갈수있는길을 막아놓고 오케이 안좋은데? 뭐 할게 없는데요? 저거 어떻게 해야돼? 아아 등이 열리는구나 오케오케오케 등짝 등짝 등짝이 뭐라고 열려 아오케오케오케 오케 뭔지 알았어요 아오케오케오케 초화를 많이 준 이유가 있었구만 엄청난 5천만 조화 조화 여다가 더빠라졌어 여자ไร 여자가 훨씬 빠라졌어 에너지가 줄어드니까 오케이 뭐야 뭐야? 나는 왜 쓰러져? 원래? 아, 비이솔에서 기절한거구나. 왜요? 여러분들 엠티 가면 저런 일 많이 있어요. 예, 엠티 오티 가면 저런 일 많이 있습니다. 거기 누구야? 그... 진정해 친구. 난 그들 아니야. 넌 누구지? 난 아무도 아니야. 뭐라고? 넌 여기 있으면 안돼. 여긴 매우 위험하다고. 기다려 봐. 왜 개스 마스크 쓰고 있는거야? 내가 정말 바보같은 질문이고. 난 널 믿을 수 없어. 난 니가 누군지도 모르니까. 날 내버려둬. 뭐하는거지? 후 이즈 더 닥터. 닥터는 누구인가? 닥터가 누구냐고? 닥터가 닥터지 뭐. 야 닥터. 닥터. 잠만요. 뭐야. 송알은... 여섯 발 나왔네요. 오. 이거... 몸이 어떻게 된거야? 아...아저씨. 모..몸이 어떻게 되신거요? 망치는 여기들고 팔은 꺾이고 이쪽..뒤로..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영화에서 본 그 장면 같은데? 이..몸..몸 영화들아? 엑토플라즘인가? 엑소시스트! 엑토플라즘이래 엑토..엑소시스트 흐흐흐흐흐흐흐 엑토플라즘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총알? 좋아좋아좋아 총알 지금 두발남았는데 뭐야 이거 야 왜 다시 나와? 오오! 아 안돼 안돼 안돼! 오오 안돼 안돼! 칼칼칼칼! 어... 재장전 해놓고요 전투중에는 재장전을 못해 총만 들고 있는게 아니면 재장전을 못해 내가 저렇게 잘생겼다고요? 아니 내가 저렇게 잘생겼더니 감사합니다 아 요즘 운동이 부족해가지고 머리 위로 손 올리는 것도 참 힘든데 이거 바꿔 나왔네 경찰차인데? 폴리스! 습 어? 여기... 아니에요 이거! 십구 십구 잡지? 십구 십구 잡지는 아니죠? 쟤.. 쟤 쓰는 거야? 리피드 매거진 아트클 어? 잠.. 매거진으로 이거 지금 자 숫자를 잘 봐요 534214 돈 딜레이 534214 그리고 534214 534214를 한번 해볼까? 6자리인가? 534214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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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자리 아냐 이.. 저게 아냐 뭐라고 적혀있냐? 뭐라고 적혀있냐? 뭐라고 적혀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 아 제가 이게 추천하고싶은 살짝 좋다고 합니다 53424 아니면 어.. 421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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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5 5 6 5 5 5 5 5 5 7 5 5 아 이거 어디서 찾는거야? 뭔가 힌트가 있을텐데 다시 들어가서 봐야되나? 여긴 아무것도 없었죠? 아무것도 없었지? 163 163 163 5,3,3,1,3,1,6,3 에이 설마 나 지금 뭔 생각이 들었냐면 숫자가 세 자리 단위로 4개가 나왔잖아요 총 지금 이거 이거 9,6,5 그리고 163 그리고 여기 5,3,4,1,4 이걸 다 앞자리만 따서 1,9,5,2 벽 1,5,4,3,4,2,3 1,9,5,3 2,5,2,4,3,4,3 하아... 1,10,4,4,1,2,3,4,3,4,3,4,4,0,3,4 역시 아니었죠 아이 뭘 이게 그 단서 같은데 콜 534214 543 534 534 4 3 2 4 아 이게 저게 단서같은데 이게 단서같은데 사운드 패밀리요? 돈 딜레이 콜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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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4 534 534 534 634 534 634 그치 이.... 정말.. 모르겠다 쓰 그냥 들어가자 뭔가 단서가 또 나올거 같애 좀더 차자오면 근데.. 찾아볼 거리가 없는데? 그렇지.. 흠..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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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 들고.. 아아아아아아 5..4..3..2..1..4.. 5..4..3.. 5..4.. 아이고 아이고 5..4..3..2..1.. 4.. 이건가? 이거? 맞는데? 5..4..3..2..1..4.. 아..2..1..4.. 5..4..3..2..1..4.. 아..2..1..4.. 5..3..1.. 5..4..4..1.. 어? 여기 아까 거기가 아니야? 여기가 거기가 아니야? 어? 뭐야? 깜짝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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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종류, 괴물 종류가 많다구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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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겁주는 사운드였네요 그냥? 자 저장하구요 잠시만요 어?